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오생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받지 못한 재선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혼자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뛰어난 서울시 공무원과 25개국 구청장 및 소속 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서울시 모든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습니다. 서울시는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은 민심을 헤아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합리적인 인사와 평가로 조직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자리입니다. 사선이원 야당 원내대표 당이 어려울 때 시장 후보로 나서 이미 서울시정을 맡을 준비까지 했던 사람이 제가 10년을 쉬신 분보다 그 역할을 잘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턴시장이라 칭하신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 호칭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오세훈 후보에게 영화 인턴시청을 권해드립니다.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위기의 회사를 구해내는지 연륜과 실력은 어디 안갑니다.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어떻게 위기의 회사를